메타넷 M 플랫폼의 소정환 상무님께서 AICC의 진화, 고객 경험 관리 플랫폼으로의 통합을 주제로 발표합니다. 상무님, 시작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메타넷 디지털 BPO를 맡고 있는 소정환 상무입니다. 오늘 AICC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의 변화, 기술의 진보는 많은 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컨퍼런스 발표 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의 상황은 컨택센터에 몰아치는 특이점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비즈니스 속도는 단순히 빠르다는 표현도 모자라서 이제는 순간 가속도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고 디지털 셀프 서비스는 서비스와 컨택센터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줬습니다. 거기에 AI는 모든 회사가 앞으로 엑셀 다루듯이 다뤄야 하는 영역이 되고 있죠. 오늘 저희가 발표할 주제는 AICC를 바라보는 메타넷의 시각과 전략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AICC는 기술적인 한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는 AICC를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가 즉 기술과 기능에 한해 주제를 잡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운영을 잘할 것인가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AI 기술을 가지고 컨택센터에 국한에서 말할 것이 아니라 고객 경험 관리 플랫폼으로 발전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오늘은 전략적 배경, 디지털 시대의 컨택센터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그래서 고객 경험센터로 무엇이 필요한지 여러분과 같이 생각할 자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메타넷의 현 주소, 메타넷 자체 기술력으로 구비한 메타 허브 플랫폼 AICC와 연계, 향후 로듬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가 등의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AICC에 대한 전략적 배경에 대해 먼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AI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기술 혁신에 대한 고객들의 수용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셀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이제는 주저함이 없고 충분한 컨텐츠와 기능이 제공된다면 오히려 셀프 서비스를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도 이제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체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면 올해는 막상 사용해보니 친절하고 편리하더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커머스에서는 초개인화 기반 추천 시스템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고 클라우드를 활용해 대규모 연산을 위한 컴퓨팅 파워를 효과적으로 제공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비스는 전략 관점에서 새로운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통해 제공해야 되는 서비스와 그 업무를 새롭게 정해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흔히 말하는 휴먼 터치입니다. 오디오 중심의 기존 대면 채널은 성장의 한계가 있고 비용 절감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고객들은 필요한 것들을 셀프 서비스로 해결하는 것에 익숙해 되어 있고 흔히 엔게이지먼트라고 하는 마케팅, 세일즈, 서비스 관점에서 사람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나 역할 재정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고객 경험 관리입니다. 고객 경험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있는 회사는 이제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고객 센터로 전화를 하면 상담사들이 접수만 받고 백오피스 직원과 프로세스를 통해서 심사를 하거나 승인을 하는 등 단절된 프로세스로 운영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하지만 전문가 영역은 AI가 대체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고 프로세스 단절은 자동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객 센터가 더 이상 단순한 접수와 응대만 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제는 진정한 의미의 심리스한 고객 경험 관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옴니 채널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마케팅, 세일즈의 통합된 활용 방안입니다. AI는 필연적으로 전사 데이터를 통합해서 운영해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마케팅은 초게이너와 마케팅 오토메이션을 컨택센터는 ARCC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각자 자신이 필요한 영역을 추구했지만 AI를 위한 데이터 인프라를 마케팅 세일즈 서비스에서 중앙 집중화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커스터마 인게이지먼트는 이 세 가지 영역을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회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효율성을 확보할 다양한 유스케이스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아직 ARCC 구축에 망설이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ARCC를 구축하면서 기대하는 투자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유스케이스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스케이스들은 한두 번의 단발상 회의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담 조직과 인력이 투입되어서 지속적이고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고민해야 합니다. 소위 말하는 AI 오퍼레이션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AI 오퍼레이션은 기술 엔지니어들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실무를 아는 현업들이 주도가 되어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임해서 우리의 컨택센터는 그럼 지금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현재의 컨택센터 기능을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바운드 서비스는 아직 수동적으로 고객 문의에 제한적인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웃바운드는 서비스와 분리된 채로 대부분 운영되고 있고 TM의 경우 푸시형 세일즈가 대세입니다. 웹이나 모바일을 통해 고객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을 가시신 분이라면 아직도 고객이 원하는 수준만큼의 컨텐츠가 없는 기업들이 많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검색이나 사용하기에 불편한 경우가 빈반합니다. 고객 입장에서 보면 전화를 이용한 서비스는 대부분 상담사들의 구전 설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고 웹은 회사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만 전달하기 때문에 때로는 고객이 이의를 이해하지 못해서 다시 컨택센터로 전화해서 추가 설명을 듣는 경우도 많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컨택센터는 고객 경험을 통합해 고객 경험을 일원화 되도록 운영 지원할 수 있어야 하고 음성 중심의 서비스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멀티 경험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고객 경험 통합 운영입니다. 현재의 수동적 대응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것이 단순한 정보 전달이라면 셀프 서비스로 유도를 해야 하고 문제 해결이라면 컨택센터로 연결된 시점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 해결을 원하는데 접수만 받고 전화를 끊어버리면 고객의 기대 수준을 맞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표준화된 상담 방식도 변화해서 개인화된 서비스로 차별화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을 처음 가입하는 고객과 이미 수차례 가입한 고객은 상품에 대한 이해도도 다릅니다. 처음 가입하는 고객은 잘 알지 못하는 자동차 보험 용어를 설명 듣기 위해서 컨택센터로 연락을 하는데 만약 상담사가 정해진 답변만 하고 전화를 종료하면 마케팅 입장에서는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결국 고객이 원하는 것은 내게 필요한 보험 상품을 사는 것인데 만약 상담사가 이 고객들에게 친절하게 응대를 하면서 나아가 상품에 대한 특장점까지 안내를 할 수 있다면 고객 경험이 잘 된 것이죠. 커머스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고객이 컨택센터로 전화를 했을 때 마케팅에서 이 고객을 TV를 구매할 잠재 고객으로 정의를 했고 할인쿠폰 이벤트 행사 메일을 어제 발송했다는 것을 전화가 연결된 시점에 상담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상담사는 해당 고객에게만 특별히 제공된 할인쿠폰임을 강조할 수 있어야 하고 상품 구매를 촉진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TM으로 보험 가입을 하려는 고객은 상품 청약 시점에 언더라이팅 심사를 끝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고객 경험을 통합할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모든 행위들이 추가 인력을 투입해야 하고 결국은 비용 문제 때문에 더 진전을 볼 수 없었지만 이제는 AI와 상담사의 연계로 충분히 고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멀티 경험도 고객이 만약 가까운 대리점이 어딘지 알고 싶어 문의를 한다면 단순히 주소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지도상 위치를 고객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어야 하고 상담사도 그 화면을 고객과 함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고객이 동의한다면 지금 상담사가 보고 있는 화면과 정보도 고객에게 공유가 가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고 이에 대해 반대할 기업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컨택센터가 발전해야 되는 최종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메타넷은 컨택센터에서 고객 경험센터로 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객 경험 강화를 위해서 컨택센터는 AICC와 AI 기술을 통해서 첫째, 마케팅 세일즈와 연계가 되어야 되고 둘째, 고객의 디지털 경험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하고 셋째, AI를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하고 넷째, 컨택센터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객 경험센터는 기존의 컨택센터 역할에 더해 새로운 역할이 부여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커스터마 인게이지먼트 영역을 아우르는 프로세스 설계, 컨텐츠 제작, 고객 터치 기술이 필요하고 대화형 봇을 학습시키고 계산하는 역할도 필요합니다. 특히, 보수를 훈련시키기 위해 필요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만들고 활용하는 부분은 이제 고객 경험센터의 주요 업무로 관주되어야 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의 컨택센터 영역은 다양한 미디어와 컨텐츠를 활용해 고객의 이해도를 높여 반복 인입되는 것을 감소시켜야 하고 온라인 상에서 만약에 고객이 복합적인 셀프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하면 이를 뒤에서 지원하고 어시스트하는 역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컨택센터 입장에서 보면 상담사 어시스트를 통해서 생산성은 물론이고 상담 품질도 향상시켜야 하겠죠. 컨택센터에서 ARCC를 도입을 검토해야 하지만 단순히 컨택센터 상담사 업무만 머신과 보수로 대체하겠다고 하는 것보다 부가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사를 보수로 대체하는 것은 실은 고객의 입장에서 필요하다기보다 기업 입장에서 노동인력 대체에 대한 니즈가 더 크기 때문에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ARCC 도입을 한다는 것은 고객 경험 강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 컨택센터 개념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 그러면 메타넷은 ARCC와 관련돼서 여태까지 어떤 업무들을 수행했을까요? 저는 3개 키워드로 저희 업무 추진 현황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perienced, Interchangeable, 그리고 마지막으로 Operational입니다. 아시다시피 메타넷은 컨택센터 BPO 시장의 선두주자입니다. 저희는 다양한 고객사와 컨택센터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권별로 표준이 된다고 생각되는 업무 프로세스를 상당수 사전에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이미 저번에 깔려있기 때문에 ARCC와 관련해 고객사와 협업을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실물을 알고 구체적인 사례로 접근해서 좋다라는 긍정적 평가를 자주 받습니다. 보통 ARCC는 SI성 IT 프로젝트 구축으로 시작을 하지만 ARCC는 실제 도메인 날리지를 기반으로 한 운영 역량이 중요합니다. 메타넷은 고객사의 다양한 업무에 필요한 실무 지식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데이터로 풀어낼 수 있고 ARCC를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역량을 보유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 모든 것은 Experienced, 즉 경험이 바탕이 되었기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Interchangeable과 Operational입니다. 메타넷은 기술회사가 아니고 운영회사입니다. 따라서 고객사별로 사용을 이미 하고 계시거나 혹은 이제 필요한 솔루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국내외 약 40여개 ARCC 스타트업 등을 중심으로 한 솔루션을 검토했고 각 솔루션의 기능별 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객사 니즈별로 다양한 형태의 ARCC 솔루션을 수용하기 위해 미들웨어 아키텍처도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컨택센터 운영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ARCC 기획부터 일환화된 관리 체계로 ARCC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메타넷이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하고 보유하고 있는 메타허브 플랫폼입니다. 옴니채널을 지원하는 전통적인 컨택센터 솔루션입니다. 크게 IPCC, ICS로 통칭하는 상담사 어플리케이션, KMS, 채팅솔루션, 그리고 메신저 다섯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 솔루션들은 당연히 ARCC 기술과 연계되어 새로운 형태의 ARCC 솔루션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 파트너사와 협업해 이 솔루션들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텍스트 분석 전문 기업인 미소정보통신, 그리고 앞서 오전에 발표를 한 코어 AI는 글로벌 대화형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고 음성인식 기반의 다양한 솔루션을 구축하는 예스피치, 대화 설계 전문 업체인 텍스트넷, 초게이너와 대화형 플랫폼을 보유한 스케터랩스 등과 기술 제휴 관계에 있으며 QA 자동화, 대화형 챗봇, 완전 판매 모니터링과 같은 다양한 아웃바운드 솔루션, 상담사 어플리케이션 등을 고객사 니즈에 맞춰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메타넷 기술과 솔루션이 서두에 말씀드린 고객 경험 센터를 추구하기에 충분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AICC가 진정한 의미에서 고객 경험 센터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저희 스스로 자문을 해보면 지금까지 발전한 것 이외에 한 단계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먼저 이야기를 하면 고객 행동을 데이터로 관찰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고 디지털 에이전트와 자동화는 일원화된 프로세스 자동화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초게이나를 기반으로 한 마케팅 자동화는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컨텐츠로 고객에게 접근해야 하는지 이미 이상적인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초게이나를 같은 경우 거의 무한대의 페르소나를 생성할 수 있는데 이를 마케팅 따로, 그리고 세일즈 따로, 또 서비스 따로 운영한다면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이를 통합해서 운영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를 디지털 BPO라고 명명했습니다. 고객사에서 AICC 기술은 물론 다양한 AI 관련 솔루션을 도입해서 운영을 할 때 이 운영들을 효과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BPO에서는 신기술을 기반으로 고객 경험 개선을 최적화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디지털과 모바일에서 고객이 원하는 것을 예측해 각 고객사와 그리고 고객 세그먼트별로 커스텀화된 컨텐츠를 제공해야 하고 온오프라인에서 고객과 다양한 대화를 시도해서 초게이나 엔진이 데이터로 필요로 하는 영역을 축적할 수 있어야 되고 이를 통해 초게이나가 더욱 정교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마케팅과 영업과 같이 묶어서 고관여 행위를 해야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기업 비즈니스 모델의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이를 위한 인력과 기술 네트워크를 고객사에 제공할 수 있도록 협업하겠습니다. 메탄의 디지털 비표에서 추구하는 방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객 서비스 측면에서 만약에 마케팅과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대응을 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커머스에서 재고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품을 고객이 지금 자사몰에서 주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챗봇이 자동으로 대체 상품을 검색해 미리 제안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만약에 상황이 여의치 않아 실시간 재고 파악이 안 된다면 단순히 재고 부족이라고 앱으로 고객에게 알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컨택센터에서 사과와 함께 대체 상품을 고객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마케팅, 챗봇 운영 서비스, 컨택센터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하고 메탄의 디지털 비표가 이런 운영을 통합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사몰에서 초개인화를 메탄을 통해 도입한다고 할 때 단순히 초개인화 솔루션만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대화 설계 기법을 통한 챗봇을 동시에 구축해 대화를 통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추가로 수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컨택센터 내에 다양한 대화 자료를 함께 분석하고 훈련시켜 초개인화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후기 분석을 할 때 유사한 페르소나 군이 만약 컨택센터로 전화를 한다면 고객의 동의를 구한 후 상담사가 직접 질의하거나 혹은 챗봇을 통한 설문조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의 경우 설문조사의 양식을 통하는 것보다 챗봇을 통해 필요한 부분만 상시적으로 설문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조사 결과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AICC는 물론이고 AI와 관련된 운영을 조직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이너 처리와 같은 각종 AI 솔루션을 운영하고 그 운영에 필요라는 데이터 작업과 훈련을 통합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과 온오프 대화를 원스탑으로 데이터화하고 접점 단계별 혹은 펀넬 단계별 접점에서 어떤 컨텐츠와 대화로 차별화할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하며 마케팅, 세일즈, 서비스 모두 공통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종 데이터 분석을 위한 품질관리, 외부 정보의 활용, 데이터 사이언스를 위한 데이터 취업, 가공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고객 응대 경험과 컨텐츠를 바탕으로 고객 경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안을 선제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메타나 디지털 비표에서 한 가지 더 고민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대화 설계 기술입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계속 대화 설계와 구현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특히나 디지털 환경화에서 책봇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의 챗봇이 재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객과 인터랙션을 하는 중요한 창구임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는 UX는 많은 개선의 여지가 있고 저희는 발전 가능성이 풍부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챗봇 설계 방식은 대화 도메인을 지정하고 지식 메타를 설계하고 데이터 수집을 하고 그에 따라 상세 설계를 하고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배포하고 수정하는 등으로 방법론적인 구현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단계를 벗어나 대화 자체를 고객과 더욱 즐겁게 하는 방법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메타넷은 고객과 대화를 많이 하는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역량을 디지털 상으로 이동시켜 인문학적 전문 지식과 결합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화란 것이 정보를 안내하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구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기법도 필요하고 고객의 반응에 유기적으로 대응하는 기법도 필요하고 고객의 감정 표현에 효과적으로 응대하는 것도 필요한데 현재의 챗봇은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아직 더 많이 발전해야 합니다. 저희 메타넷은 고객 인재 인게이지먼트 차원에서 대화를 즐겁게 할 수 있도록 계속 투자하고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마무리를 하자면 디지털 시대의 컨택센터는 지금과 다른 방식으로 진화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한 운영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에 메타넷은 그 변화를 주도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던져 새로운 기업 환경에 맞춰 진화할 생각이며 앞으로도 계속 발맞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컨택센터에서 고객 경험을 강화하는 역할로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고객사의 AI 운영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디지털 기반 운영 모델을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 메타넷이 이끌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